안녕하세요 심플 부부입니다 오늘은 망친김치 살리기 프로젝트로 인스턴트팟 김치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치가 덜 절여졌는지 너무 맛이 없어서 양념을 해서 부드러운 김치찜으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 한 포기 준비하시고요 양파 한 개 채썰어주세요 두부도 한 모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두부김치 하듯이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먼저 인스턴트팟에 물을 한 컵 넣어주세요 그 다음 포기 배추를 인스턴트팟에 넣어주세요 저는 썰어둔 김치가 있어서 그것까지 위에 얹어서 총 한 포기 분량을 넣었습니다 참치 한 캔도 넣어줄 건데요 코스트코에서 산 이 제품은 친환경 윤리적 방식으로 공급된 착한 참치캔이에요 참치를 잡을 때 마구잡이로 큰 그물을 치고 걸리는 대로 잡는 혼액으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아시나요? 쉽게 말해 참치캔 10캔을 만들면 한 캔만큼 다른 어종이 희생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코스트코의 이 상품은 해양 서식지를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낚시 지침을 따라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자연산 참치이고 수은 테스트를 통과한 착한 참치예요 수은 함량이 FDA 조치 제한보다 평균 25배나 낮고 알바코어 참치보다도 8배 낮다고 하네요 참치를 김치 위에 얹고 넓게 골고루 펴주세요 이제 양념을 준비할 건데요 먼저 설탕과 고춧가루 동량 넣어주세요 저는 각각 1과 1분의 1 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매실 액기스와 들기름도 1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 테이블스푼, 김치국물 1컵, 그리고 물 1컵 넣고 잘 섞어주세요 준비된 양념을 인스턴트 팟에 넣어주시고 위에 양파 슬라이스를 얹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추를 닫힘으로 돌려주세요 밑 스튜 버튼을 누르신 후 킵 원 버튼을 눌러 그 부분의 불이 꺼지도록 해주세요 온으로 바뀌면 20분 동안 쉬세요 요리가 완료되면 인스턴트 팟이 삐삐 소리를 내는데요 바쁜 게 아니시면 그대로 20분 정도 더 두세요 압력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프 표시가 보이시면 스팀추를 열림으로 해서 혹시나 남아있는 압력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뚜껑을 열어주세요 솟대 버튼을 누르시고 두부를 넣으신 후에 두부가 익을 수 있도록 살짝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설리근듯 뻣뻣하고 맛없던 김치가 푹 익어서 부드럽게 완성되었습니다 양념이 김치 안으로 스며들어서 깊은 맛이 나네요 요새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김치가 맛이 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인스턴트 팟으로 쉽고 간단하게 재탄생 시켜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